제가 원래 이런 일을 좀 못 참는 성격인데 두 분은 저보다 나이도 좀 있으시니까 제가 격에 맞는 분으로 모셔왔습니다 뭔 소리야 잠시만요 오빠 지금이야 오빠 이분들이셔 그 짝이요? 내려와요 내려와요 왜 그러세요? 참아 참아 저희 오빠가 원래 화도 좀 많고 그것도 잘 못 참는 성격이라 막 한 번 터지면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어머 지금 벌써 터질라 그래 이거 막 열 낫는 거 막 어떻게 해 눈 깐어요 내려와요 내려오래님께 나야 저 합의금 30 어떠세요? 아 그건 좀 심하고 100? 100으로 합시다 아 그래요 오빠 성의도 있고 하니까 100 더 이상은 안 돼 100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뒤길라고 확 진짜 잠시 상의 좀 그지 오빠? 좀 똑바로 좀 하세요 무서워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눈독할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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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 오케이니까 끝까지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오케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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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이요 백이요 네 한 입으로 두 말하면 뒤지는겨 그냥 그냥 오빠 아유 씨 살펴 가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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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